5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제를 찾는 글이네 자 oil and gas resources 오일과 가스 자원은요 아 not likely to 자 be likely to는 뭐 뭐 할 것 같다는 말이거든 근데 be not likely to는 뭐 뭐 할 것 같지 않습니다 be affected 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climate change 기원 변화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요 they result from 자 이러한 자원들은요 결과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결과지 a process 과정의 결과입니다 자 어떠한 과정인지 뒤에 대절이 그 과정을 설명을 해준다 takes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의 과정 수백만 년의 과정의 결과이고요 and 그리고요 아 지얼로지컬이 탑트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석유나 가스 보고 있으면은 땅속 깊이 파야 석유나 가스가 보이지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은 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 날씨가 더워진다고 해가지고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석유가 더워지는 것도 아니고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석유가 추워지는 것도 아니지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이러한 climate change는요 may not only 자 not only 드디어 나왔네 not only not only a 뿐만 아니라 but also b도 된다 해서 not only 쭉 a 나오고 그 다음 but 뒤에 b가 나오겠지 자 해석해 볼게 자 이러한 기온 변화는요 may not only would force the shutting down the oil and gas producing area 자 강요한데 기온 변화로서 강요한데 뭘 강요한다고 the shutting down of oil and gas producing area 자 오일과 게스가 생산되는 지역을 shutting down 닫을 수 있도록 강요를 한대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대 but 그뿐만 아니라 increase 자 늘려준대 이러한 기온 변화가 뭘 늘려준다고 the feasibility 가능성 무엇의 가능성일까 of exploration 자 exploration은 탐험이야 탐험의 가능성을 늘려줍니다 어디에서 인 에어리어스 그 지역에서 어떤 지역이지 of Arctic 극지방에서 탐험 가능성을 높여준대 자 어떻게 높여줄까 자 throes of reduction 감소를 통해서 무엇의 감소 인 아이스 커버 얼음이 덮여있는 지역의 감소를 통해서 자 우리가 극지방 보면 알겠지만 얼음이 덮여 있지 자 이러한 얼음이 이제 감소가 되면은 그 지역을 탐험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탐험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직한 자원을 발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기온 변화로써 극지방에 얼음이 녹으면서 극지방에도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반면에 climate change 기온 변화는요 may not effect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these resources 이러한 자원들에게 oil and gas reserves 오일과 그리고 가스의 생산량 그리고요 논 알려진 양 뿐만 아니라 혹은요 contingent resources 그리고 잠재적인 양의 not effect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자 봐봐 not effect의 목적어 부분이 이렇게 길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것은 could we affected 자 이러한 것은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could가 있으니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be effect 영향을 받다 could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new climate conditions 새로운 기호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since 왜냐면요 자 접속자는 항상 세모로 표시할게 climate change 기온 변화는요 may effect 영향을 끼칩니다 자 어디에 영향을 끼칠까 access to these resources 자 이러한 자원에 접근을 하는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in 시베리아 자 시베리아 지역에서는요 for instance 예를 들면요 자 더 액츄얼 실제적인 인스플로레이션 챌린지 자 탐험 도전은 탐험 업무는 is the time 자 시간이 필요하대 time required 시간이 필요하대 to access 접근하기 위해서 혹은 produce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 and 그리고 deliver oil 자 오일을 수동하기 위해서 어느 조건에서 under extreme environment conditions 자 극단적인 extreme environment 환경 컨디션 조건 under 아래에서 자 쉽게 말해서 시베리아 같은 지역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기온 조건에서 자원을 캐날려면은 엄청 많은 시간과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어떠한 지역이냐 그 시베리아를 받아주는 게 왜어란 말이야 시베리아를 받아주는 거야 자 템퍼레이터스 기온이 in January 자 1월달에는 1월달에는 자 range from 자 기온 범위가 minus 20 to 30 minus 35 20도에서 minus 20도에서 minus 35도 사이래 극단적으로 춥지 그래서 warming 따뜻해지는 것은 기온 변화로 따뜻해지는 것은 may ease 자 쉽게 해주 쉽게 할 것입니다 뭐를 extreme environment conditions 극단적인 환경 조건을요 완화시켜줄 것입니다 ease는 여기서 완화시켜준다로 해석을 하네 그리고 expanding 늘려줄 것입니다 자 무엇을 늘려줄까 the production frontier 자 그 생산 가능한 지역을 생산 가능한 frontier 범위를 넓혀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온 변화에 따라 기온 변화는 석유의 매장량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끼치진 않아 하지만은 기온 변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높고 그리고 시베리아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자 그럼 예만 볼까 볼게 자 future trends 자 미래의 트렌드를 어디서 in energy consumption 에너지 소비에서 자 various methods 자 다양한 방법이네 어떠한 다양한 방법이지 for drilling oil wells 오일 벽을 뚫기 위한 다양한 방법입니다 자 나오지도 않았지 자 oil exploration 오일 탐험과 and 그리고 production industry 그리고 생산 산업 이거 나오지도 않았지 자 climate 클라이매틱 아 미안 클라이매틱 임팩스 자 기온적인 효과가요 온 오일 and gas exploration 오일과 게스 탐험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지 자 기온 변화적인 효과가 오일이나 게스에 영향을 끼쳤지 그러니까 4번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에너지 세이빙 자 에너지 전략이래 as a solution 자 해결책으로써 어떠한 해결책 for global warming 자 국제 세계적인 온난화에 의한 에너지 전략 솔루션 해결책 나오진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